PPL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25분인데 제가 또 30분에는 저기 뒤에 이벤트 3시 이벤트를 준비하러 가야 돼가지고 될 수 있는 날 가장 될 수 있는 날 많이 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30분 딱 지나면은 이벤트 끝나고 다시 좀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넌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야 니가 아픈 거 니가 하지 엄마가 어떻게 아냐? 너 어디 아파? 다래끼가 났어? 자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났을 경우에 시력 저하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불편해지면은 아저씨 아니라고 시력이 눈이 불편해지면은 책을 못 보기 때문에 일단 시력 검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인생한방의원의 시력 검사표입니다. 자 먼저 0.8 무슨 색으로 보이느냐? 빨간색 아니야? 자세히 보거라. 무슨 색이냐? 이 색깔의 이름은 따라하거라. 레이디 데인저 크면 올리브영에서 볼 수 있는 립스틱 색깔이야. 자 다음 이건 뭘로 보이느냐? 지하철 몇 호선? 몇 호선? 수인분당선이다. 다음 무엇으로 보이느냐? 종은? 풍산괴다. 다음 읽어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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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은 송중기를 살았다. 뭐라고 다시 해? 의원님은 송중기를 살았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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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 그런 말이다. 내가 너에게 내려줄. 이 차방전은 말이야. 이게 좋겠구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혜리. 혜리. 좋았어. 혜리가 지금 눈에 다래끼가 났기 때문에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위한 처방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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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네.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해리 환자의 눈 건강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자고로 이 처방전과 함께 라면 눈이 굉장히 편안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님. 네. 이 처방전. 해리를 위해서 이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혜리는 어머님을 닮아서 어진 성품을 무성히 타고났기 때문에 건강만 잘 관리한다면 커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여 이 처방전이 이끄는 길로 향하여 너의 눈을 취하라는 처방전 따라할 거라. 니. 인. 태. 인. 도. 붙여서 닌텐도를 처방해드리도록 하겠소. 우리 혜리가 지금 눈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다름을 받을 때까지 닌텐도로 눈치를 잘하고 혜리야 다시 한 번만 읽어줄래 말하고 혜리야 다시 한 번만 읽어줄래 말하고 좋구나 좋구나. 우리 혜리 조심히 가거라. 그래 말해보거라. 어디가 아프니까? 식욕이 너무 많다. 식욕이 너무 많다. 나 이거 어떻게 되지? 12살이면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지. 그걸 참. 하지만 또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의 진맥을 한 번 짚어주마. 손목 한 번 줘보거라. 그래. 보자. 오우. 우리 친구가 12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참. 너 편식하는 거 없지? 골고루 잘 먹지 않니? 골고루 잘 먹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이를 더 걱정을 하시니까 내 너를 위해서 차방전 한 장 적어주마.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유. 수. 민. 우리 수민이의 건강을 위해서. 고마워. 우리 유수민 환자를 위한 차방전입니다. 이 차방전과 함께 라면은 우리 수민이가 원하는 만큼 먹어도 어머니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 차방전을 오늘부터 이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고로 이 몸에는 균형과 영양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민이가 너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차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 지금처럼 골고루 먹지 아니 한다면 이론 너의 건강이 기울 것이니 이 차방전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뤄내라는 오늘의 차방전 따라할 거라. 서. 부. 왜. 이. 서브웨이를 추천해 주마. 서브웨이는 말이야. 이게 건강한 탄수화물과 골고루 된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만에 뗀 더욱더 행복한 모습 기대하고 있으마. 조심히 가거라. 소. 또마. 다시 로마.